코지 캠핑카 마켓에 캠핑카 AS 및 차량 전기검사를 위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초기원서 들어가 봅니다. 일족IC 쪽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둘러보세요.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배고파서 제일 중요한 거 배고파서 주문해. 짬뽕? 네. 교동짬뽕? 여기가 짬뽕 유명한 것 같아요. 사람이 많아요. 지금 시간에도. 한참 시간인가 보다. 아까 지나갈 때도 차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3, 40분 있다가 들어왔는데도 진짜 사람 많아요. 색깔이 진짜. 원래는 국물부터 맛을 먹는데? 밥은 무료 셀프예요. 밥은 무료 셀프예요. 먹고 싶으면 갔다 주세요. 우와. 밥통에 밥 있고 여기 밥은 무료 셀프. 우와 국물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옛날에 시영이 그거겠지. 아니야. 그것보다 더 맛있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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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사람이 많나 보다. 이거. 우와. 진짜 맛있다. 야 이 색깔 좋아해. 맛있다. 차돌도 들어가고 해물도 들어가고. 가격은 9,000원. 맛도 좋고. 국물 맛이 너무 좋아서 몇 먹을 때가 없는데 한 번 면도 먹어요. 너무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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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다 먹었어. 벌써 다 먹었어. 벌써 다 먹었어. 아우 씨 잘 먹 Miguel & 음. 다님iyaki 아우. 네 짬뽕 4개야? 나 밥을 원래 안 먹는데 밥까지 먹게 생겼네 음 딱딱 비었습니다 밥까지 먹고 와 진짜 대단한거야 집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짬뽕을 거둘낸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뽀셔버렸네 이제 다음은요 다음은요 이제 다음은요 다음은요